수진이 제외는 다 초면 저희 머리가 너무 귀여워 앞으로 투어와 방송도 함께 할 박수 어우 미쳐 공화줄을 내리고 댄스 업그레이드 보내고 할 때 댄스 업그레이드 입 Cave 가서 하여튼 аф아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남은 남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하고요. 왜 이런거 안 돼요? 예윽аю? 예윽고 와서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정체적으로 계속 도망다니는 느낌요 네 그래서 팀서 분들 다운이 있다가 보내고 앞으로 가시다가 훈련해서 훈련하다니는 느낌 네 앞쪽을 기준으로 가는데 따라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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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은 댄서분들이 걸어서 마이크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네 명이 그 성리를 터치하는 척 옆에 이렇게 잡을 때 왼손을 스타트해서 오른손이 주위에 있고 와서 바꿔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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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손태로 이 손태로 이렇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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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멈춰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넷 2. 2. 2. 2. 아리 따라 악. 악. 엑2 우는 중에서 그 새송을 들려 먹지 말하면 안 보지 않는다 혼자는 견딜 세상에 너랑 속내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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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 이것도 나구만에서 그새 네이빤 팬분들의 이거 머리 형성 착 넘길 때 다 풀어준다 이거 아 한번 넘기고 넘기고 따따따따따 따따따따 따따따따 따따따 따따따 네 네 이거 이게 이거 이거 어디에 나와 어디에 나와 아 다른 이게 어디에 뭐나 있지 않나 이거 참 많이 하는 거 참 참 참 참 춤 안무 이런 느낌보다 약간 그 그게 작품 같은 느낌으로 동선도 되게 입체적으로 쓰고 연기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새롭고 좋은 것 같았어요 근데 오늘은 복잡해 부딪칠 것 같아요 교통사고 정말 열심히 하죠 좋은데요 전열입니다 와 이거 새로 좀 만들어주면 안 돼? 썩었잖아 이렇게 생각한 게 있어서 이거 한 10년 세진 거 아니야? 그냥 이거 팔 떼버려 이거 옛날엔 종이에다가 찬 열 그래서 이거 이거 잘라야 되네 그 청테이프 옛날엔 진짜 막 테이프 감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찍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호 continu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… 하지만 이제 오는 제 10년 visually 가만히 혼자 감은 눈을 떠봤자 널 볼 수 없을 테니 기쁜 나라으로 추락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더 나를 잡아줘 무너지는 날 너로 인해 또 새해 사회를 지고 어떻게 되니까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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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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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안 빡센 것 같아서 죄송한데 오케이! 여덟 번만 더 합시다! 오케이! 저거 괜찮아요 댄서들 마주한다는 가사에 그림자에 찍혀야 돼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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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이 없을 때 조금 동선 익숙해지시면 네 약간 더 애플을 취한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응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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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죠? 근데 제가 룸키 이거 좀 많이 썼어요 이거? 어 네 네 이거 좀 이 방송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어 모니터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보겠습니다 화이팅 블랙아웃 블랙아웃 오 오 오 오 나는 샀어 오 오 오 저 장부자 한 반쯤 또 한번 볼 수 장부자 한 반쯤 숨 쉬라 숨 쉬라 아닌데 이게 보니까 이걸로 밀고 버텨야 돼요?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얘를 살짝 당겨서 아 밀어? 네, 발로 버티고, 발로, 발로 찝고 배붙니다! 아, 이렇게! 아,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까요? 네, 거의 잘 선다. 오케이. 헤어치! 헤어치! 간절하고 간절하고 헤어치하고 슬프고 갈망하고 옥죄하고 옥죄하고? 옥죄하고는 처음 듣는 거였지? 방금 만들었어. 끝까지!!! 쇼 와 ær 배틀감 3, 2, 3 백틱감이야 리필 좋아하네 미쳤다 아니 하루만에 너무 액팅이 확 내려가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두 번 떠는 거 너무 좋아요 두 번 떠는 거? 액팅 오는 거? 네 와 멋있는데? 멋있어 내일 더 운동해도 되겠는데 이제 준비가 되었다 멋있다 중간중간에 카메라만 더 눈만 많이 와주셔서 좋겠어 멋있다 멋있다 근데 알아서 할게요 풀려는 게 예쁘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저거 찰랑초랑 네 알겠습니다 찰랑초랑 수면 보이죠 아우 네 잘했어 잘했어 정해집니다 진짜 정해집니다 저거 나 정해집니다 정해집니다 raz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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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지금 연예인 연예인 내가 너 때렸지 걱정 봤어요 오빠 둘 2, 2, 3 누가 내 귀에 날아가는데 다들 각성했네 너무 많이 나왔어요 맞췄어 너는 뭔가 블랙하우드 싱크가 블랙하우드 이러면 이제 헷갈리신다 마지막에 딱 끝났는데 호흡이 다 똑같아 엔딩은 좋다 호흡은 이렇게 했으면 두 번째 때는 다른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두 가지만 다음에 한 번 더 알면 좋습니다 It's over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which Saturday 즉 시어 пр蝇